오전 11시 시끄러운 알람소리 대신 공사장 소음이기에 잠시 일어나 물 한잔 마시고 눈을 깜빡깜빡 갈빛을 피해 문자를 확인하고 대충 답을 내 어제 지금 비트를 틀어 다른 애들꼬와 비교해보고 빠르게 가사를 적으며 하루를 시작해 할 얘기가 존나게 없는데 저 새끼들 돈 얘기는 지겹네 이제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답은 정해져 있는 현실이네 따라가지 않게 해주소서 뭐 괜찮게 치시게 않았지만 또 이상한 생각을 잠시 동안 지겹네 오늘 시작부터 나이는 처먹어도 현실은 그대로 제일 무서운 게 일은 그 싫어서 더욱더 반복되고 제멋대로 사는 게 좋겠어 돈이 전부가 아닌 삶을 너네 다 죽됐어 이런 얘기도 진심이기에 지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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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믯use 기믄 enjoy 필요한 돈 만큼의 도의 한국에서 남들한 건 욕을 해도 달하는 뭐이 에이 그래서 모두가 무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알면서 본전을 유지 즐겨워 단내길 하지 성질이 나빠서 할 말을 못하면 답답해 좋은 건 좋은 거 그림 건 그린 거 이 앨범만 족같이 이런 말은 누가 될까 누가 될까 걷는다만 이런 말은 누가 할까 눈을 감고 입을 털어라 수칙한 게 좋다면 말해달라 이 문화의 일 땐 너조차 하나 둘 다 양성이란나봐 진실은 불편하고 욕구는 불필요하다고 느끼나봐 그렇다면 어쩌겠어 할 수 없이 따라야지 지겨운 건 네 망식이고 나 혼자만 다른 거지 가게 될까 진실은 불편을zahl하는 게틀 감사합니다.